다른 뜻에 대해서는 차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차트는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 안에 데이터는 바 차트의 막대, 라인 차트의 선, 파이 차트의 조각과 같은 기호로 나타낸다. 통계도표라고도 부른다. 통계도표는 점선 면적 기타의 기하학적 도형이나 기호에 의해 통계데이터를 묘사하고 해석하며 분석하기 위해 이용되는 도표이다. 통계표에 정리되어 있는 통계 숫자 그것만으로는 거기에 내재하는 규칙성 내지 법칙성 또는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한 경우 통계표에 주어진 통계 숫자를 통계도표에 표현하는 것에 의해 통계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시각에 호소함으로써 숫자 그 자체보다도 즉각적이어서 이해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통계표는 기본적으로는 양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나, 변량의 크기를 비교하는 도표,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변량의 도표 등은 기본적인 것이다. 양적관계의 도표에 있어서 눈금은 기본적인 것이다. 양적관계의 도표에 있어서 눈금은 기본적인 요소인데 산술 눈금 대수 눈금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변량의 크기를 비교하는 도표는 직선적인 것이나 원형 또는 부채꼴의 것이 사용된다. 직선적인 도표는 직선적인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직선적인 기둥 그래프 등으로 나뉜다. 또 구성 도표로서는 직선적인 것 또는 원형의 것이 사용된다.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변량의 도표로서는 선 그래프가 쓰인다. 이는 막대 그래프의 여점을 선분으로 연결한 것이다. 타의 변량에 의존하여 변화하는 변량의 도표로서는 점 그래프로서 산포도가 쓰인다. 가령, 가처분 소득에 의존하여 소비지출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직각자표를 쓰고 가로축의 소득, 세로축의 소비지출을 눈금으로 정하여 대응하는 점을 플롯함으로써 얻은 산포도우로 그 모양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밖의 면적의 대소에 의해 변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면적 그래프, 최적의 크기를 쓰는 최적 그래프, 대상을 그림으로 나타내 그 크기에 의해 비교하는 그림 그래프, 통계 데이터를 도표적인 기호에 의해 지리적인 계열에 표시하는 통계지도 등이 사용된다. 4가지 종류의 차트가 일반적으로 쓰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